그거 아니고 울트라키 맞아 그거? 아니라고 하라고 아 진짜 아니야 아니라고 잘못본거야 니키타가 니키타 한거라고 약간 일그러진 키였을거야 있어도 안다고? 그게 아닌가보지 그러면 아니야 30만원짜리 가막 지금 기름값 미친거 봤어? 파란게 15만원인가 하고 큰게 20만원 인체론이나 가야겠는데? 다비드? 기름 기름 깨러 가야겠는데 나 어제 인체 겁내 갔는데 아니 나는 그 메디컬 스토리지 키라고 있는데 거기 안에 레덱스 개많이 나와 나 한 번에 3개 먹었어 너 울트라키 있어? 테크라이트 건너편에 레물 없을 정도로 인기있는 키 나 이번 시즌 탑콥 첫판에 얻었어 나 저번에 스케 부르고 나왔는데 못먹고 죽었어 그걸 죽었다고? 와 어제 레덱스 딱 달렸더니 바로 나오더라고 아 그 메디컬 키로? 네 어제 까막 페이든님도 메디컬 키로 얻었어 그래? 다시 나만 스텝으로 까막도 얻었는데 잃어버린거잖아 뭐? 아니 근데 어떤 새끼가 그 영상 보면 알아 어쩔 수가 없었어 상황이 까막도 얻었는데 존버하지 헐 나빈 어디냐면 쇼어라인 해안가에 장독 있는거 알지? 화장실 장독 거기 앞에 계장 올라가는데 보면 가자 두돈실 한 번 돌리셈 왜 나 전화 좀 하고 와야돼 갑자기 갑자기 너 그 총 좋아보인다 헌터 조준경 달려있네 눈 가리다가 좋아보이지 말아 오우 쉣! 지젤 뭐야 미칫 나이스 이새! 안녕? 뭉충아? 죽어버렸네.... 잘먹을게 오 이 새끼 지젤이야 뭐야 뭐야 이거 뭔데 이거 총을 어떻게 해야되나 이거를 어우 뭐야 이거 구리 질리잖아 머리가 안 맞네 혁권도 이거 괜찮아 보이는데 탄 AP구나 코스를 버릴까? 비스쿠스 시체제 안 본거 엄청 많아 아 북디 이걸 안와? 전화가 중요하냐고 진짜 스태트인지 아닌지 모르겠네 어 뭐야 포켓이 얘가 얘인가 보다 자 그럼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오키브들은 터널 지나가야되 스케이브 나 성공하지않을까? 스태트인지 아닌거 같은데 멀어서 잠지를 못했을지도 안오는거 성공을 맞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이스필그린 너무 달달하고 에드스테이션? 어 이선아 랩실인가 이거? 울트라야? 어떻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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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 도와줘 친구야 울트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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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깝다 메리컬키 얼만데? 4백만 5천원 왜 먹지를 못하지 먹지 못해 부치떡상인데 왜 씨발 AP를 먹는게 아니었는데 싱그런 쓰레기가 차라리 스크스에서 잡았다 먹은순간에 이미 타력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라는거야 그 유캡 시체를 뒤져가지고 메디컬키를 먹은 다음에 한 대 처맞았는데 뭘 나가 걔를 먹은 다음에 바로 된건데 유캡으로 리조트 알짱알짱 블루키 먹었는데 PMC한테 죽어서 행복하자 아 씨발 그게 더 억울한데? 생각해봐 그게 더 억울해 뭐가 됐든 억울해 왜 메디컬키 그거 그키 맞아 근데? 메드 써지는게 많은데 생각보다 제발 비싼키 아니어라 그거 아니고 울트라키 맞아 그거? 아니라고 하라고 아 진짜 아니야 아니라고 잘못본거야 니키타가 니키타 한거라고 약간 일그러진 키였을거야 키룸이 근데 왜 안나와? 뇌물이 없어? 이런 씨물꽃 있어서 안다고? 그게 아닌가보지 그러면 아니야 아니야 30만원짜리 아니라고 아니라고 조용해 아 붙기 때문에 그런거 아니야 있었으면은 한 명이라도 먹었을거야 내가 죽었어도 걔 딸피였을건데 아 붙기씨 통화가 뭐가 중요해 그래 아니야 우리 옆에 있던 그 스캐브 마지막까지 날카로운 길을 노리고 있는 그런 아주 날렵한 친구였어 아마도 마무리 쳤을거야 죽어버려라 그냥 대져버려라 나 우리 스캐브 믿어 스캐브 우리 스캐브였잖아 아니 그 새끼 왜 했어 아무리 안도와줘 옆에서 막 스캐브 막 혈전 버리고 있는데 미친놈이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 아씨 걔가 도와뒀으면 이었는데 아 개못 쏘는 애였는데 나 머리맞았지 그치 또락스 뚫렸다고? 사실 마당인지 안맞에 돌려보고 싶지만 그렇게 하기엔 너무 너무 슬퍼 잊어버리자 끝내는 밤에 꾸몄다 내 딸이요구 아이 그 내가 그 키 까마 바꿔둔 가격 그거 10만원밖에 안해 뭔 소리야 다른 키야 다른 키야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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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지나간 일이야 아 왜 그러시나 아아 어디 갈까 인터체인지 갈까 아아 키를 바닥에 버렸었어야 되는데 내가 못 먹으면 너도 못 먹었어야 되는데 아아 나는 내가 500만원을 못 버는게 아니라 그 새끼가 쳐먹어서 짜증나는거야 지금 그 나는 안먹어도 내 끝까지꺼 뭘 항상 그러셨어 나는 걔가 먼저 쏘더라고 자기도 이제 마음의 결단을 내린거지 아 어차피 얘를 내가 못 죽이면 못나간다 딱 잡고 먹었는데 먹는 그 순간에 아 PM씨가 아 더 있었구나 죽여버렸어 내꺼였던거 재밌구만 아 내 500만원짜리 키 내 500만원짜리 키 또 올리는게 갑시다